또 가고 있습니다 빨간 들장미가 또 피었네요 하나가 예쁘게 피고 나면은 또 그 다음 다른 것이 연이어서 계속 피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얘네들은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것 같고 얘들도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고 얘네들은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것 같고 얘들도 얘들도 꽃이 피네요 여름 꽃나무 얘들이 다 건사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얘들도 살았나요? 위에 다 죽어버린 것 같았는데 살아났네 얘 꽃들도 피고 이 꽃이 제일 이뻐요 이 색깔이 하얀색 그래서 이거는 좀 살렸으면 했는데 살아나서 고맙네 이거를 갖다 줘야겠다 아휴 갖다 줘도 죽어버리고 고맙이더라구요 네 이거 저기 쑥갓 꽃이 피어가지고 씨를 받아서 이제 쑥갓 실컷 상치도 친구네 집에서 갖고 온 모종 얘가 방 그거 방 아니 방이 아니라 이건 민트 이게 오레가노 아휴 이거 맛있더라구요 막 피었을 때 독하지 않을 때 밥 비벼 먹으니까 맛있어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? 이건 달래 달래를 한 4년 전에 심어놨더니 계속 이렇게 자라네요 얘 둘 다 씨가 벌써 씨가 벌써 맺었네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나오니까 놔두는거에요 이게 저건데요 똑같이 새 세 개와서 근데 벌레들이 먹네 신기하게 이게 자라니까 제 입에는 맞아요 네 뭐 이거는 무 무인데 장다리꽃이라고 그러죠 이거 씨 맺으면 얘도 또 뿌려서 먹고 풀겠습니다 자두나무 잎아 저기하고 네 페렁이꽃도 이쁘게 이쁘게 피어있네요 빠이 GEORGE 엿